안녕하십니까 통합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자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중학교에 옷을 벗고 고등학교 1학년이 딱 되는데 정말 고민이 많죠 우리 풍마이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고민들과 그리고 불안함들 이런 것들을 장풍이가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해결사 장풍이 떠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을 시작하면서 이제 조금 더 새로운 다짐과 그리고 의욕으로 시작을 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서 수험생이라는 그 수식어가 붙게 되죠 이제 대임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내신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수능까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나 막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며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한 이 상황에서 장풍이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풍이가 우리 풍마이들의 고민을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고민의 사연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댓글을 하나하나 다 한번 해결해 보니까 첫 번째 내가 느낀 건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이 시작되면서 나는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풍마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휴 다행이야 그래 고등학교 1학년 때 애들아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의 학습습관이 고3 때까지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고등학교 1학년의 시작을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불안한 마음과 그 부담감을 자신감으로 우리가 한번 바꿔보도록 합시다 자신감 자 그렇다면 우리 많은 풍마이들의 사연을 하나씩 하나씩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한 풍마니가 또 이러한 고민을 올렸습니다 구경수 하기도 힘든데 통학과학을 꼭 예습해야 될까요? 나 무시하냐? 통학과학 무시하는 거야 지금? 뭐야? 통학과학 얘들아 주요 과목과 같은 8단이에요 굉장히 단위수가 높다는 것입니다 단위수가 높다는 것은 내신의 그 반영 비율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학과학을 정말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니? 통학과학 얘들아 주요 과목이에요 정말 중요한 과목이라고 알겠지? 이런 편견 없애야 돼 어? 자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풍마이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중등과학이 없어 내가 과학 때 못했어 중학교 때 과학을 너무 못한 거야 그리고 막 과학에 대한 그 중학교 때 과학을 공부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중학교 때 과학을 누가 그렇게 많이 공부했겠니? 그지? 아 다 똑같아 그래서 이 과학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까지 장풍이가 한 번씩 그냥 다 댓글을 봤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고민 해결 풍풍풍!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풍마니가 이런 고민을 올립니다 자 저는 암기과목을 그나마 잘한다고 자부해왔습니다 근데 통학과학도 암기과목이라고들 하는데 이해도 해야 하고 이상하게 과학은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흥미가 없어서 그런지 과학 공부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자 우선 과학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통학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얘들아 편견을 우선 보셔야 돼 자 모든 과목이든지 우리 풍마니들이 알아둬야 될 것은 얘들아 암기와 이해를 왜 따로따로 생각하지? 이거는 무조건 암기를 해야 되고 이거는 무조건 암기를 해야 된다 통학과학이라고 하는 거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암기를 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너희들 모든 학문은요 다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느냐 용어 암기가 필요해요 용어를 알아야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 우리 고등학교 1학년이 된 만큼 우리가 지금까지 중학교 때 그 옷을 벗고 왜 자꾸자꾸 암기와 이해를 같이 생각하느냐 이거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용어 암기가 필요하고 이해를 하면 하면 할수록 암기량이 줄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암기와 이해를 따로따로 생각하지 말고 나는 머리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 머리를 쓰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암기가 필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편견을 갖지 말고 우리가 이런 생각으로 통학과학을 좀 더 바라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통학과학은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아니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얘들아 그냥 강의를 보세요 강의를 보고 자꾸자꾸 따라가면 되는 거야 내가 과학이 부족해 기초가 부족해 저는 중등 노베이스입니다 중등과학을 누가 그렇게 잘했겠니? 그래서 통학과학을 설명할 땐 항상 중학교 과학부터 차근차근 기초부터 설명을 합니다 그냥 나는 못해 나는 베이스가 없으니까 난 안 돼 나는 생각부터 우선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풍마이들 왜 안 해? 왜 안 돼? 다 돼요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생각은 절대로 접어두고 알겠니? 자 두 번째 사연 봅니다 과학 서술형이 완벽하게 대비하는 방법이 너무 시급해요 중학교 때는 난이도가 그나마 쉬워서 서술형 문제를 풀만 했는데 고등학교 올라와서 과학 말고도 다른 과목들도 그렇고 서술형이 대비하는 방법이 너무 궁금합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얘들아 서술형 그 문제의 비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얘들아 서술형이라고 하는 것은 잘 생각해봐 서술형 답에 적는 내용과 객관식 주관식에 나오는 내용이 달라? 똑같잖아 내용은 똑같은데요 객관식은 5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고 주관식은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며 서술형은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똑같은 문제를 어떻게 표현해 내느냐가 다른 형식이 바로 서술형이에요 그러면 서술형을 어떻게 잘 아느냐 키워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산문의 형식으로 수필의 형식으로 동시를 적을 거야? 시를 적을 거야? 돌아라 돌아라 지구에 돌아라 너는 자전하니 나는 공전한다 이렇게 시조로 적을 거야? 아니잖아 서술형이라고 하는 것은 키워드를 가지고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는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 그러면 서술형을 잘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을 자꾸자꾸 익스프레션 해줘야 되는 거예요 표현해 봐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을 자꾸자꾸 떠들어 봐야 되는 거예요 글로 적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술형이 강해져요 장풍이가 하나 물어볼게 우주 초기의 원소 수소와 헬륨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서술하시오 이 내용을 말로 글로 써보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아시겠죠? 연습을 하면 서술형이 대비가 됩니다 자, 세 번째 질문 과학선행을 하는 게 필요할까요? 과학도 선의의 후 암기인 것 같아서 필요할지 의문이 드립니다 보통 과학선행을 물원, 화원 이렇게 하는데 2학년 때 배우는 거니까 어차피 까먹지 않을까요? 우리 풍만이들이 굉장히 많은 불안함과 부담감이 있구나라는 것을 또 한 번 느낍니다 이런 게 있었어 장풍이가 어느 날 피곤한 거야 피곤해 왜? 강의를 계속해 막 어떤 날은 하루에 막 8시간, 9시간이 떠들어요 강의를 많이 하면 피곤하다 근데 그 다음 날도 어떻게 돼? 피곤해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다고 아, 왜 오늘따라 이렇게 피곤하지? 아니, 어저께도 피곤했고 오늘도 피곤했고 내일도 피곤할 거야 피곤한 건 살아있으니까 당연한 거야 뭔 말인지 알아?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 우리 풍만이들 암기하면요 까먹어요 당연한 거지 우리가 지금 암기한다고 해서 나중에 1년 후에 이것들이 기억이 될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잊을만하면 또 보는 것이고 또 반복해서 보는 것이고 생각나면 또 보는 것이고 또 아, 이거 한번 해볼까 하고 또 보는 거야 그러면 여러 번 반복을 통해서 잊어버리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나중에 1년 후에 배울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나는 하지 않는다? 아니요 1년 후에 또 생각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통학과학 선행 또 통학과학의 예습은요 필수입니다 왜? 나중에 학교 가서 어차피 학교 가서 까먹을 거니까 뭐 겨울방학 때 안 해야지 아니 학교 가서 까먹을 거라면 겨울방학 때 또 해야지요 겨울방학 때 하고 학교 가서 또 하고 반복적으로 우리는 더 기억력이 연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꿈만들 걱정은 하는 건 알겠어 응? 걱정하는 건 알겠지만 두려워하지는 마 왜? 지금 하면 되니까 대니 이런 말을 장풍이가 해주고 싶습니다 걱정은 하지 말고 고민은 하자는 거야 고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것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통학과학을 더 재밌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즉 나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맞는 고민은 하되 걱정 쓸데없는 걱정 같은 걸 하지 말자는 거죠 걱정을 하면 얘들아 불안해지고 불안해지면 실수를 하게 되거든 걱정을 하지 말고 우리는 고민을 하자라는 것 대니 자 네 번째입니다 중학과학이 성적은 잘 나왔는데 베이스가 잡힌 게 아니라서 조금 불안해요 그래? 다 그래 다 그럴 거니까 뭐 조금 불안해요 그러면 하면 되고 그런데 과탐 먼저 해놓는 게 더 좋다고 해서 과탐을 먼저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괜찮을까요? 과탐을 듣고 통과 들으면 더 쉽나요? 자 우리가 이젠 고등학생이고 난 이런 거 우리 친구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어 뭐냐면 자꾸 따라하는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누구는 과탐을 공부하니까 통학과학이 잘 됐어 아 누구는 통학과학을 공부했으니까 과탐이 잘 돼 누구는 문제집을 풀면서 개념 정리가 잘 돼 누구는 노트를 보니까 개념 정리가 잘 돼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 사람마다 공부 방법이 다 달라요 장풍이 같은 경우는 나는 새벽 4시부터 6시까지가 제일 잘 됐어 왠지 알아? 3시까지 자 자고 1시간 동안 다 명상같이 막 해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그 새벽이 떠올 때 있잖아 그 파란색 뭔지 알지? 껌껌한 밤이었다가 새벽으로 아침으로 넘어가면서 그 파란색 그 기운 나는 그게 너무 좋았어 아 그때부터 파란색이 좋아가지고 오늘도 내가 파란색이 있어야 돼 그리고 파란색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내가 메가스터디 있는 거야 되네? 파란색이 좋아 나가 이렇게 사람마다 애들아 공부가 잘 되는 시간이 있고 공부가 잘 되는 어떤 노하우가 다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건데 내가 자꾸자꾸 누구를 따라하기 시작하면 나의 공부 방법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 루킹만이들 공부 방법 나만의 공부 방법을 찾기 위해서 애들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요 근데 제일 안 좋은 방법이 뭐다? 남 따라하는 거야 알겠네? 자기의 길을 가면 됩니다 공부는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 질문을 갑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과학을 대충대충 하고 3학년 때는 시험때만 바짝 해서 중학교 과학이 잘 잡혀있지 않았어요 그렇지 대부분이 그래 중학교 과학이 다 잡혀있진 않아 그래서 우리는 통학과학을 좀 더 빠르게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중학교 과학을 보지 않고 고등학교 과학을 예습해도 괜찮을까요? 자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너무 고민입니다 정리하자 중학교 과학이 정말 탄탄하다고 해서 통학과학이 정말 쉽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중학교 과학이 정말 탄탄하지 않은 굉장히 많은 풍만이들은 지금부터라도 빨리 통학과학을 시작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왜? 통학과학의 오리엔테이션을 보면 알겠지만 통학과학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 하나의 단원 안에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어떠한 하나라도 부족하게 되면 그 단원은 정복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금 중학교 과학이 부족하다 중학교 과학을 3년짜리를 어떻게 공부할 거야? 그 3년 동안 배웠던 내용을 어떻게 몇 주 만에, 몇 달 만에 정리가 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러한 모든 그러한 고민들을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통학과학 너만 봐에서는요 항상 기초부터 차근차근히 정리를 시작합니다 자, 우리 많은 풍만이들 고등학교 1학년의 첫 시작 정말 어떻게 불안하고 두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실행에 옮긴다면 지금 바로 행동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불안한 마음이 자신감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아무도, 누구도 고등학교 1학년을 지내본 사람은 없습니다 똑같은 24시간 동안 우리 풍만이들이 어떻게 계획을 잡고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1학년의 시작은 달라질 것입니다 장풍이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이렇게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조금은 이렇게 편한 앉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형처럼 그리고 인생의 선배처럼 이렇게 떠들어 보았습니다 우리 풍만이들 고민을 하고 걱정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고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욕심을 내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풍만이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고 고등학교 1학년 시작! 지금 고민이라면 지금 바로 실행하고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고등학교 1학년 통학 구하기 시작을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같이 동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풍만이들도 열심히 계획을 잡아서 지금 바로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고민들과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걱정들 장풍이 게시판 그리고 인스타그램 DM으로 장풍이가 주신다면 성심성의껏 장풍이가 다 답변을 달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풍만이들 고1 시작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화이팅 합시다 지금까지 통학구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풍만이들 힘내자 화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